안녕하세요. 장초쌤입니다. 오늘은 레슨 영상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저희 협력업체인 케놈라운에서 저희 구독자분에게 롱고니 카본퓨를 굉장히 좋은 가격에 이벤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퓨가 영상이 올린 지 한 시간도 채 안 되어서 그 두 자료가 바로 팔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사장님이 감사의 의미로 아주 특별한 퓨들을 몇 자료를 준비해서 이번에 다시 이벤트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휴가 안 가시고 휴가기 부르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퓨를 장만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퓨인지 케놈라운에서 선생님 만나서 한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퓨 설명을 들으러 가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이번에 또 좋은 퓨들을 저렴한 가격에 이벤트 해 주신다고 하셔서 오늘 왔는데 어떤 퓨인지 소개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퓨는 이탈리아 롱고닛이시고요. 다들 아시는 자네티 동수가 사용하는 네볼루지오네라는 퓨입니다. 선생님 제가 잠시만 가까이에서 한번 찍어 볼게요. 네. 제가 보기에는 롱고닛 중에서 가장 기잔력이 완성도가 높아 보이는 퓨이고요. 특히 지금 이번에 입고된 모델들은 이 까만 부위가 흑단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선호하시는 목재로 된 퓨입니다. 이 퓨가 이번에 새로 입고된 퓨인가요? 네. 이번에 새로 입고됐고요. 다행스럽게 조금 대량으로 입고가 돼 가지고 VP2 스틸 조인트랑 목조인트랑 한 자로씩 행사가로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성이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익스텐션하고 상대가 두 개인가요? S20, S30? 그렇게 하셔도 되고 보통 S20 두 자료로 지금 갖고 왔고요. S20 두 개랑 그다음에 하대하나 익스텐션 34C 카본 이거 해서 271만원인데요. 싹축 잘라서 50만원 싹축 잘라서 행사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얼마에요? 가격이? 221만원입니다. 아니 그렇게 주셔도 괜찮아요? 딱 두 자료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면 더 싸게 주실 건가요? 그거는 생각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이 모델은 굉장히 많이 쓰는 모델을 다 아실 거예요. 이탈리아 선수 이탈리아 선수 그 유명한 자네티 선수가 쓰는 Q고요. 정신 명칭은 에볼로지온에 S20 상대 두 개 익스텐션까지 구성해서 50만원을 뚝 잘라서 드린다고 합니다. 혹시 Q가 아직 장만하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받고 싶은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자료 말고 또 있나요? 네. 또 있습니다. 이건 저번에 모델 카본큐어 한 가지 모델로 행사를 드렸는데 이건 두 번째 이벤트니까 두 가지 모델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Q는 미국 Q이고요. 프레데터라는 메이커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제레미 뷰리나 아니면 산체스 세미 세이그너 등이 지금 쓰고 있는 Q이고요. 프레데터가 모리나리가 프레데터랑 같은 회사 아닌가요? 모리나리가 프레데터 공장에서 물건을 받아다가 팔랐었죠. 지금 프레데터가 독자적으로 모델을 좀 공격적으로 내고 있고요. 선수를 또 그만큼 영입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Q는 미국에서는 이상천 선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선수를 기리는 기념으로 해서 이상천 시리즈로 나온 Q 중에서 두 자료를 골라봤고요. 이게 상리 에디션이죠? 한정판으로 나온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건 추가로만 상상은 안될 것 같고요. 특히 이 Q는 이 롱고니와는 다르게 이렇게 뾰족뾰족한 무늬가 하기라고 하는데 나무를 뭐 이렇게 여러 부분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엮어가지고 만든 거라서 그냥 모양만 낸 게 아니라 그래서 하기방식으로 제작된 Q로써 조금 더 고급스러운 스펙의 Q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뭐 이 밴티지 상대라는 상대도 꽤나 많은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상대입니다. 음 그러면 이 이 상대 에디션 이거는 이제 원래 정가가 어떻게 되나요? 한 270이나 80 이만한 정도인데요. 이건 정차제로 팔고 있어서 저희가 얼마에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리기가 조금 힘들어가지고 네 이거는 문의 전화 주시면 음 엄청 저렴한 가격에 딱 두 자루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두 자루가 지금 모양만 틀리고 같은 퀴인거죠? 상대가 다른 모델면에서는 네 이게 지금 불빛에 비치는데 제가 이 하대 두 자루를 이런 디자인입니다. 상대는 어 굉장히 많이 쓰이는 상대죠. 프레스 벤티지 상대고 상대 에디션 하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촌 4번 아 상대 에디션 3번 4번이요. 자 구독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캐롬 라면 사장님께서 어 자네티 에볼로지온에 두 자루 자네티 에볼로지온에는 S20 상대 두개 그 다음에 어 익스텐션까지 카보니터는 30cm 익스텐션 롱곤 익스텐션이 익스텐션 중에서는 제일 좋거든요. 체결도 간단하고 가볍고 어 롱곤 에볼로지온에는 원래 정가가 271만원인데 220만원에 드린다고 하셨고 어 상대 에디션 두개는 이거는 한정판이라 정찰제로 판매되는데 이 큐가 마음에 드시는 분은 전화를 주시면 초이스 연구소라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얼만진 저도 잘 모릅니다. 사장님이 주신다고 하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사장님이 저희 구독자들한테 인사 말씀 드리고 그리고 홍보 말씀도 한번 해 주시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카본큐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또 깜짝 놀란 성원으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또 이번에 이렇게 두가지 모델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